11만 4,12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크루셜텍입니다. 크루셜텍의 테마는 스마트폰 의료기기 생체인식이 다 있습니다. 크루셜텍은 동사는 광 모듈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로 출범한 휴대기기 입력장치 전문기업으로 2001년 4월 20일에 설립된 바이오트랙패드, 옵티컬트랙패드, mfm-eplens 등 크게 3가지 휴대폰 부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이 3가지 중 바이오트랙패드가 주력 생산 휴대폰 부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지문인식 솔루션의 핵심인 센서IC, 알고리즘, 모듈 패키징 기술 전체를 보유한 세계 유일의 지문인식 원스탑 솔루션 기업임, 기업개요-모바일 입력 솔루션 업체로 옵티컬트랙패드 및 이를 활용한 초소형 모바일 지문인식 장치인 바이오메트랙트랙패드 제품을 생산함 대시 바이오메트랙트랙패드를 이용한 휴대폰용 지문인식 모듈을 통해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며,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음 대시 베트남 생산법인인 크로셜택 비너와 미국 판매법인 크로셜택 USA, 중국 판매법인 크로셜택 SG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업황 부진에 따른 모바일 트랙패드, PL 렌즈, 레드 플래시 모듈 등의 수요 위축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다소 축소, 관계기업 주식 손상 차손 발생 등에도 법인 세비용 제거로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인 제트플립향 지문인식 모듈을 추가 공급이 기대되나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전방 산업의 수요 위축으로 상반기 외형 회복 제한적일 듯. 2022년 8월 26일 기준 장마감 크로셜택의 시가총액은 24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크로셜택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03위입니다. 크로셜택의 상장 주식수는 2296만 1315주입니다. 크로셜택의 액면가는 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크로셜택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6.2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0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어은 1.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78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어과 BPS는 각각 1.27배 85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91억원 마이너스 209억원 마이너스 15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51억원 마이너스 161억원 마이너스 140억원입니다. 크루셜택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7번지 81%이고 유보율은 30.72%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1.03이며 전일 대비해서 3.77 더하기 0.1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5이며 전일 대비해서 4.92-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루셜택의 2022년 8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8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85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8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크루셜택의 종가는 1,085원이며 주가가 크루셜택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크루셜택은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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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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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관련주 크루셜택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실 것입니다. 사진으로는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전망적 정상 및 더 정상 및 차트 분석의 정상 및 차트 분석에서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된 지킹ション에 점심을 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olin의 하시길 바랍니다. 금일 일요일 미끄리카에는 나만이 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SD 해당에 해당 1명에 더 정상 및 차트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금일 날 맞히는 나만이 확산합니다. 금일 원 금일특 감사합니다.